자, 윤지호 대표가 가져오신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엡코입니다. 엡코 오늘 상승할 수 있다,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게이밍 기업 그리고 생활 소유의 가전 시장의 성장이 엡코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다. 잘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엡코 내릴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서 조금 소외될 수 있는 섹터나 소외될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자, 엡코 과연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윤지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 바로 엡코입니다. 엡코 일단은 조금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엡코가 어떤 상승 모멘텀들이 있는지 체크해 주실까요? 일단 국내 게이밍 기어 업체 1위입니다. 최근에 e스포츠 성장은 말씀 안 들어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게이밍 기어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서 PC방 쪽 관련돼서 외출이 많은 게 단점이긴 합니다만 작년 대비, 19년도에 시작한 소형 가전이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기대들이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 상향될 수도 있다, 이러면 이거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PC방의 매출이 작년에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고 국내 쪽에 가정용 수호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올해도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 기준으로 한 40%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식이 굉장히 쌉니다. 이제 저희가 신규 IPO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은 구간을 좀 거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라서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시면 좀 수익이 좀 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투자 포인트가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게 이제 아마존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나왔고 올해 기준으로는 한 250억 정도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1분기가 이 회사는 좀 계절적으로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 모멘텀, 3분기 실적 모멘텀이 QOQ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이 아마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상장은 이 앱코가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일, 12월 초에 상장을 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하지만 이 게이밍 기업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1인 가구 확대와 그리고 PC방의 매출 이런 것들을 확인해봤을 때 실적도 개선될 만한 포인트가 있고 아마존에서 이 앱코가 판매를 하고 있군요.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서 이것의 매출의 상승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눌려있기 때문에 이제 2분기, 3분기 성수기가 왔을 때 조금 더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하지만 조금 약간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또 약간 투자기 어려운 그런 포인트도 있잖아요. 네, 뭐 다행히도 작년 4분기 때 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5%가 나왔고요. 저도 그걸 보고서 보통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스트 IPO, 그러니까 IPO를 한 이후에 회사들이 실적을 쇼크를 내는 경우가 좀 많아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미스코레아 대여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치를 하고 나가지, 화장을 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IPO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콘테스트인데 뭐 어떻게 보면 실적을 좀 잘 만들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장을 한 이후에 실적 쇼크를 내면 주가가 2, 3년 동안 쉬는 그런 구간이 나오는데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걸 보고서 아, 이 정도면 바닥에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소외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거는 이제 키워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바이오 장세 그러면 바이오자 붙이는 애들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고 2차전지다 그러면 2차전지 업체들이 유리한데 이 업체는 사실 키워드가 마탕하게 딱히 없어요. 그러게요. 테마에 어디에 속한다고 봐야 될까요? 소형 가전이 이제 좋아지니까 이제 뭐 그쪽으로 보아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럴 때 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약간 조금 소외될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IPO 할 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실적도 그에 맞는 것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앞으로 2차, 3차 정도에 2분기, 3분기 정도에 이런 사이클에 바쳤을 때 실적이라는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지금 주가 충분히 늘려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에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네, 대표님께서 주식을 보시는 해안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요? 네.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최근에 PC 관련된 쇼티지 얘기 많이 나오죠. 디렘부터 여러 가지 쇼티지가 많이 나오는데 수요되는 게 없을까라고 찾아보다가 눈길이 갔던 종목인데 특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보통 유튜브나 게임, TV 관련돼서 보는 영상 보게 되면 이 회사 만큼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의자에도 붙어 있을 정도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그렇게 익숙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이 쓰죠. 그런 쪽에서 실적이 가장 드라마틱한데 아마 2023년까지 나오는 실적이나 어떤 영업 및 동향을 보게 되면 상당히 눈높이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세에 무관하게 사도 나중에는 이어지게 되면 수익은 충분히 나올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통하셨네요. 김민수 대표님과 윤주현 대표님도 다 지켜보고 계셨던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윤주현 대표님께 이 앱코에 대한 한 줄평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싸다. 싸다. 쌉니다. 소외될 수 있습니다만 크게 물릴 가능성은 없는 주식이다. 제가 좀 그런 주식을 좋아합니다. 하방이 좀 있고 좀 지지부진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서 빠지는 것보다는 많이 빠져 있는 걸 들고 가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앱코 한 줄평 간단하게 우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싸다. 물릴 가능성이 적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앞으로의 추세적인 게임 산업이나 이런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 분들 너무나 안 하시니까 이런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기다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앱코까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는 LG와 앱코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을 확인을 해봤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간단하게 한 마디씩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뉴욕 시장이 워낙 좋았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동안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수출주 대표주자들은 좀 쉬웠습니다.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면서 3200선 이상으로 한번 강하게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포인트는 대형주 쪽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과 대형주를 잘 살펴보자. 오늘 대형주들이 또 한번 불을 뿜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자, 윤주호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뭐 지난번에 나와서 코스피가 오르려면 삼성군자가 올라야 되고 코스닥이 오르려면 바이오가 올라야 되는데 바이오가 이미 한 번 올랐거든요. 지난번에 CJ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이미 올라있는 코스닥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그래도 대형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터나는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대형주 중에 좀 잘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뉴욕 시장이 워낙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의 전망처럼 오늘 3200선 코스피가 훌쩍 뛰어넘으면서 한 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도해도 괜찮을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렛몰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엄블레 헬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